이 영상은 배우 전문 유앤미클리닉 청담정과 유튜브 채널 닥터헥토와 함께합니다. 배우가 리뷰하는 배우 리뷰, 안녕하세요 배우28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드라마 동백꽃필무렵을 통해 촌무파탈이라는 새로운 매력을 뽐낸 배우. 선해 보이는 외모만큼 좋은 인성까지 갖춘 미담제조기. 배우 강하늘입니다. 강하늘의 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강하늘, 본명 김하늘. 1990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100kg가 넘었다는 그는 비만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하늘은 혹독한 다이어트에 도전. 무려 30kg 이상을 감량했고 대려 너무 마른 상태까지 살이 빠져 다시 몸에 근육을 붙이느라 열심히 운동을 하다보니 운동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하늘은 현재까지도 촬영이 없는 때면 일주일에 6일씩 운동을 하고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작품을 했던 강소라가 여배우인 나보다 관리를 더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성인도 어려워하는 다이어트를 어린 나이 성공한 그는 중학생 때 우연히 교회 연극에 소품 담당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연기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배우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보통 대부분의 집안은 배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강하늘의 부모님은 연극배우 출신이었고 강하늘이 태어나면서 그 꿈을 포기하셨던지라 반대 없이 흔쾌히 배우라는 진로를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강하늘은 배우라는 꿈을 안고 서울 국악예고 음악 연극과 편입에 도전하게 되죠. 예술고등학교 편입은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합격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강하늘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불러 3연승을 했을 만큼 가창력과 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으로 편입에 당당하게 합격하며 어린 나이에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다른 동기들보다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연기 연습을 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에 보답하듯 뮤지컬 천상시계와 까르페디엠의 주연을 차지해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뮤지컬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던 그는 2007년 19살의 나이에 무려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BS 드라마 최강울 엄마의 주연으로 캐스팅! 잘생긴 모범생 역할로 영상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드라마 산넘아 남촌의 눈에 비중있는 조연으로 캐스팅이 되며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하늘은 아직 어린 자신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그 중압감을 이겨내기엔 자신의 실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강하늘은 방송 대신 무대 공연을 하며 실력과 경험을 쌓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죠. 2008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고아라, 김범, 박신혜와 동기가 된 그는 스타 동기들과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다짐처럼 TV 드라마 출연 대신 뮤지컬 스릴미, 스프링 어웨이크닝, 왕세자 실종사건, 어세신 등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굵직한 작품들에 참여하며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여담이지만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당시 무명이었던 강하늘, 주원, 조정석, 김무열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공연으로 당시 이 공연을 보지 못한 뮤지컬 팬들은 다시는 이러한 초화 캐스팅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또한 공연했던 스릴미를 우연히 배우 황정민이 직접 관람하면서 강하늘을 눈여겨보게 됐고 스타인 황정민의 소속사에 영입되면서 활동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소속사와 계약 이후 2011년 영화 평안성과 너는 펫을 시작으로 드라마 심야병원, 아름다운 그대에게 몬스타, 불원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드라마 상속자들을 통해 비로소 주연급 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 들킨 걸로 따지면 네가 나한테 들킨 게 더 많지 않겠냐? 선배 협박할 때 목소리 되게 좋네요. 욕할 땐 더 좋은데. 들어볼래? 검찰총장 아들한테 부정 입학을 하란 거예요, 지금?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어떻게 이래요? 어디까지 갈 건데? 내가 정말 죽어야 끝낼 거예요? 드라마 상속자들은 시크릿 가드, 태양의 후예, 도깨비와 미스터 션샤인 등 매 작품마다 데이트를 시켜 드라마의 신으로 불리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으로 상속자들 역시 최고 시청률 25.6%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둡니다. 드라마 인기와 더불어 나너 좋아하냐 등 수많은 명대사들이 온라인에 도배되었고 타니아리, 영도아리 등 주연배우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아리와 함께 조연배우들도 이후 모두 주연급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죠. 강하늘 역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검찰총장의 아들이자 학생회장 이호신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자신의 가치 또한 한층 높이게 됩니다. 상속자들 이후에는 드라마 엔젤아이즈에 이어 TVN 드라마 미생에 출연하며 임시완, 변영환과 함께 연기력에서도 호평을 얻게 됩니다. 미생 이후에는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옮겨 2014년 영화 소녀개담, 2015년 세시봉, 순수의 시대, 스몰에 출연하며 주연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2016년 강하늘의 연기가 빛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동주를 통해 처음으로 메인 단독주연을 맡게 됩니다.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넣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강하늘은 영화 동주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우에서 믿고 보는 배우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발판삼아 영화 재심, 청년경찰, 기억의 밤, 드라마 보보경심료에 잇따라 주연을 꿰참여 승승장구하게 되고 2017년 28의 나이로 미뤄왔던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도 미담제적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미담을 쏟아내던 그는 2019년 제대 직후 드라마 동백고필 무렵에서 공효진과 톡톡주연을 맡아 촌목파탈의 매력을 발산하며 연기력 좋은 배우에서 이젠 인기몰이까지 하는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강하늘이 배우로서 가진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캐릭터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타고난 마스크 그리고 어느 방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밸런스가 뛰어난 연기력과 타고난 인성을 꼽고 싶습니다. 강하늘이 지금까지 맡아온 배역들을 보면 경찰, 범죄자,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시인, 음악가, 고래시대 부마, 황자 등 특정한 이미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나이, 시대를 불문하고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스크는 단순히 착한 역할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얀 캔버스가 되어 어떠한 색깔의 캐릭터도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영화 스물과 청년경찰, 드라마 동백고필 무렵에서 보여주었던 열정 가득한 순수한 모습과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열등감에 참 비열한 눈빛을 비교해보자면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죠. 어떤 직업도, 나이도, 성격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새하얀 캔버스 같은 그의 외모가 개인적으로 정말 배우스러운 외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배우스러운 좋은 마스크와 함께 밸런스가 뛰어난 연기력은 배우 강하늘의 강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하늘의 연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딕션, 달성, 감정, 캐릭터 등 배우로서 필요한 연기적 요소들 중 특별히 빠지는 것이 없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에 따라 연기의 강약 조절에서도 강점을 보이는데 영화 재심에서는 누명을 쓴 억울함에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동주에서는 일제강점기와의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 내적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훌륭하게 연기해내며 찬사를 받았죠. 또 연기와 함께 강하늘은 미담으로 팬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가 가진 좋은 인성은 그가 좋은 배우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줄 거라 생각합니다. 미담제족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의 인성 뜨면 변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쪽 어깨지만 강하늘은 스타가 된 지금도 미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강하늘 역시 함께 액션스쿨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무명 시절의 하늘이와 스타가 되어 재심 촬영장에서 다시 만난 하늘이는 정말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주연으로 수많은 작품을 했고 주연급 스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무시하기는커녕 항상 웃으며 촬영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를 배려하고 인터뷰에서는 주연임에도 아직 배우라는 수식어가 쑥스럽고 부족하다고 말할 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며 발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인드는 이미 배우로서 자리잡은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거라 확신하게 합니다. 타고난 배우의 마스크와 밸런스가 뛰어난 연기력 거기에 미담제주기로서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배우 강하늘 그가 앞으로 보여줄 작품들과 얼마나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지 정말 기대됩니다.